비고 김불상은 피해자 조강이를 살해한 죄로 징역 10년에 처한대. 우열 오빠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. 수고했어. 우열 씨 여보야 왜 이제 왔어. 손열이! 이렇게 멋진 푸른 바다 속을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나르는 우리. 그림은? 내 그림 다 그렸어? 이리 줘. 놓치지 않는단 말이야! 무슨 짓이잖아? 괜찮아? 어디 봐. 아... 그 손 안 놔? 꼬마 아가씨 이런 건 진짜 아가씨 대서나 바르세요. 좋아. 이제 그림 대신 김무열 널 가져야겠어. 사모님. 어떻게 됐어요? 결과 나왔어요? 새로 검사한 친척분들 모두 조직적합성 항원 불일치로 나왔습니다. 앞으로 돈 걱정 말고 그리고 싶은 그림 실컷 그려. 입시 비용이나 대학 학비도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. 1주일 2주일 1주일 3주일 2주일 3주일 1주일 3주일 2주일 3주일. sayons여행 2주일 4주일 3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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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주일 1주일. 죄송합니다. 의 영조인 3주일 4주일 4주일 한 명. endlich 뭐고 싶은데. 이끌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